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 팬들에게는 악연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다저스의 불펜 투수 조 켈리입니다. 켈리는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차로 44분 거리인 캘리포니아주 코로나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저스의 상위 싱글 A팀이 있는 란초 쿠카문과에 사는데요.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다저스를 좋아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는 엔젤 스타디움과는 23분 거리로 더 가깝습니다. 켈리는 1988년생이니까 다저스 팬이었다면 박찬호 선수를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반면 1982년생으로 역시 캘리포니아주 코로나 출신인 리키 놀라스코는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투수가 박찬호였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놀라스코 이야기를 해보면 놀라스코는 류현진 선수의 데뷔 첫 해인 2013년 시즌 중반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건너와 가끔씩 사람을 놀래키는 피칭을 하면서 8승 3패 3.52에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요. 다저스에 남고 싶어했던 놀라스코는 미네소타와 4년 4,900만 달러 계약을 맺지만 미네소타의 추운 날씨에 적응하지 못했고 2016 시즌 중반 엔젤스 유니폼을 입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한 시즌 반을 더 뛰고 2017년 통산 114승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반면 캘리는 레이커스의 광팬이었고 그나마 야구팀으로는 엔젤스를 좋아했지만 야구를 많이 좋아했던 건 아니라고 하네요. 참고로 LA지역에는 야구의 다저스와 엔젤스, 농구의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하키의 킹스와 에너하임덕스, 풋볼의 램스와 차저스, 축구의 LA갤럭시와 LAFC, 10개의 프로스포츠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 압도적인 최고의 인기팀은 11번이나 파이널 챔피언에 오른 레이커스입니다. 뉴욕의 절대강자가 양키스인 반면 LA지역 최고의 프랜차이즈는 레이커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브스 구단가치에서도 레이커스는 39억 달러로 33억 달러인 다저스를 앞서 있습니다. 한편 르브론 제임스를 품은 레이커스는 2020년 2월 발표에서는 44억 달러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샜는데요. 10대 때 스케이트보드에 빠져 살았던 켈리는 오히려 야구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벤더빌트 대학 풋볼 선수 출신인 아버지가 야구를 강제적으로 시켰다고 합니다. 켈리의 아버지는 프로에 진출하지 못했는데요. 야구 대신 미식축구를 택한 걸 평생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켈리에게 야구를 시켰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켈리는 야구를 하게 됨으로써 4천만 달러 이상을 벌게 됐으니 아버지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켈리는 11살 때 어머니와 갈라선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야구를 잠시 관두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크게 다친 후 아버지의 뜻에 결국 따르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켈리는 대학에 진학해 외야수에서 투수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포수 데릭 파크스의 딸인 지금의 아내를 만납니다. 마무리 투수로서 성적이 썩 좋지 않았지만 워낙 빠른 공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2009년 3라운드 지명을 받고 세인트리스 카디널스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다저스와의 첫 번째 야견이 시작됩니다. 다저스는 2012년 5월 구단주가 프랭크 맥코트에서 구게나인 그룹 CEO인 마크 월터가 이끄는 투자자 그룹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선에서 주차장 임대업으로 큰 돈을 번 맥코트는 2001년 레드삭스 매입전에서 존 헨리에게 패하고 2003년 에인젤스 매입전에서도 아트 모레노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2004년 다저스의 구단주가 되는데요. 4억 달러 매입비용의 대부분을 빚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혼소송까지 겹치자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다저스를 20억 달러에 매입함으로써 맥코트에게 16억 달러의 차익을 안겨준 마크 월터는 양키스 조지 스타인브래너식 투자를 실시합니다. 이에 다저스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6억 5천만 달러를 씁니다. 이는 맥코트 시절 다저스의 6년치 연봉총액에 해당됐습니다. 이때 다저스가 영입한 선수들은 에드리안 곤잘레스, 칼크로포드, 조시베켓, 헨리 라미레스, 잭 그레인키, 야시엘프위그, 그리고 류현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2013년을 지구 꼴찌로 시작하는 최악의 스타트를 하는데요. 이에 돈 매틱니 감독은 5월 말 스탠카스탠 회장에게 불려가 이런식이라면 목이 날아가게 될 거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하지만 6월 초 다저스는 대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야시엘프위그가 데뷔하고 헨리 라미레스가 부상해서 돌아와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다저스는 50경기에서 42승 8패를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다저스 타선을 이끈 타자는 헨리 라미레스였습니다. 다저스는 애틀란타를 꺾고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라갑니다. 상대는 가을 좀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였는데요. 세인트루이스는 2011년 월드시리즈 우승, 2012년 NLCS에서 샌프란시스코에게 패배, 2013년 월드시리즈 진출, 2014년 NLCS에서 다시 샌프란시스코에게 지는 등 당시 최고의 가을팀 중 하나였습니다. 다저스는 이에 통산 두 번째 싸용상을 따내게 되는 컷쇼가 2차전과 6차전 신인 마이클 와카와의 맞대결을 모두 패함으로써 2승 4패로 탈락하는데요. 특히 6차전 4인닝 10피안타 7실점 경기는 그 이전 포스트시즌 3경기 성적이 19인닝 23K 1자체, 평균자책점 0.47이었던 컷쇼에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컷쇼가 마치 모에 홀린 듯 연속 안타를 맞다보니까 시리즈가 끝난 후 세인트루이스가 싸인 훔치기를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다저스가 그 시리즈를 패한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팀 최고의 타자인 헨리 라미레스의 부상이었습니다. 애틀란타와의 디비전 시리즈에서 16타수 8안타 5알타율에 2루타 4개와 3루타 홈런을 하나씩 기록함으로써 안타 8개 중 6개가 장타였던 라미레스는 1차전에서 95마일짜리 공을 옆구리에 맞고 사실상 전력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때 라미레스를 맞췄던 선수는 바로 조 켈리였습니다. 저는 후반기 기세가 너무도 좋았던 다저스가 그 당시 월드시리즈에 올랐다면 보스턴과도 좋은 승부를 했을 것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켈리는 2014년 7월 보스턴으로 건너가 다저스와의 두 번째 악연을 준비하는데요. 2015 시즌을 앞두고 누가 아메리칸 리그 싸이영상을 차지할 것 같냐는 질문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내가 탈 것 같다고 했다가 두고두고 놀림을 받게 되고 싸이영조라는 별명까지 생기게 됩니다. 보스턴 불편에서 활약이 좋지 못했던 켈리는 하지만 2018년 가을에 대변신을 하는데요. 특히 월드시리즈에서 6인닝 10K, 사피안타 무실점이라는 무시무시한 피칭을 통해 보스턴이 다저스를 꺾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홀딱 반한 사람이 생깁니다. 바로 다저스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이었습니다. FA 시장에서 짠돌이로 소문난 프리드먼은 특히 불펜 투수에게는 절대로 큰 돈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월드시리즈가 끝난 후 FA가 된 켈리에게 3년 2,500만 달러 계약을 쏘게 됨으로써 켈리와 다저스의 세 번째 악연이 시작됩니다. 켈리가 2018년 가을에 잘할 수 있었던 건 보스턴의 피치 디자인에 따라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버리고 포싱과 커브만 던지는 구종 단순화를 한 덕분이었습니다. 선발 투수였던 켈리는 불펜 투수가 된 후에도 늘 다양한 공을 던지고 싶어 했는데요. 그런데 다저스에 온 켈리는 마치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2019년 켈리는 커브 피안타율이 1알 3푼 7이었던 반면 체인지업 피안타율은 2알 4푼 1이었는데요. 저는 켈리가 정규 시즌에서 계속해서 체인지업을 던지다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을 야구가 시작되면 2018년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요. 하지만 2018년 가을에 켈리는 끝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켈리는 다저스가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한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서 하위 켄드릭에게 역전 말롬런을 맞음으로써 다저스의 가을 야구를 또 한 번 망치게 됩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연장 말롬런을 맞은 투수는 2011년 텍사스와 ALCS 2차전에서 넬슨 크루즈에게 11회 말 끝내기 홈런을 맞은 디트로이트 라이언 페리에 이어 켈리가 역대 두번째였는데요. 하지만 포스트 시즌 시리즈의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에서 맞은 투수는 켈리가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그 경기는 로버츠 감독이 망친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컷쇼가 백투백 홈런을 맞고 동점을 허용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10회 무사 말롰를 허용한 켈리를 교체하지 않은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1시간도 안되는 거리에서 성장하고도 다저스를 좋아한 적이 없었던 켈리는 카디널스, 레드삭스, 그리고 다저스라는 각각 다른 유니폼을 입고 다저스에게 3번의 치명타를 입힌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저스에서의 첫 시즌을 망친 켈리는 2022년 1200만 달러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려면 4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2월 스프링 캠프에서 켈리는 무릎, 허벅지, 팔 등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개막 연기로 인해 정상적인 시즌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다저스는 2018년 아메리칸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였지만 지난해 시즌을 망친 98마일 싱커의 블레이크 트라이넨과 1년 천만 달러에 계약했고 마에다 트레이드를 통해 100마일 싱커를 던지는 브루스 더 그라테로를 데려옴으로써 역시 싱커로 100마일을 찍을 수 있는 켈리와 강속구 트리오를 구축했는데요. 4월에 쌍둥이가 탄생함으로써 새 아이의 아빠가 된 켈리는 현재 시즌 포기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켈리는 시즌이 열리지 않는 동안 체인지업을 연마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마당에서 훈련하다 유리창을 깬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연 켈리와 다저스의 악연은 끝날 수 있을까요?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